자 오늘 이 출애국기 13장 17절에서 14장 20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 서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문할지 하다 선포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 그 내용이 오늘 13장 17절에서 14장 2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도 알더라고요 이집트 왕자 모세 영화를 많이 보셔서 다 거기서도 쉽게 이런 데서 다 보신 내용이죠 자 바로 그 상황에 오늘 딱 맞닥뜨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 모세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또 옛날 그죠 오래된 그 쉽게 라고 하는 영화나 그걸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뭐냐면 아 왜 이집트 나가려면 멀쩡한 길 놔두고 왜 홍해바다 앞에 서서 저러고 있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아니 지금 모세가 그죠 미대한 광야를 통해 가지고 도망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들어올 때도 어디예요 이집트 들어올 때 그쪽 길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출애급하면서 아니 그 길로 가지 왜 홍해바다 앞에 턱 서 가지고 엄마야 길 없다 솔직히 제가 성경을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죄송합니다만 바보 아니야? 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40년 왕자 생활 했으면 여기 가면 바닷가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LA 있다가 한국 가서 한 40년 살다가 오셔도 서쪽으로 가면 말리부 바다 있다는 거 모르시는 건 없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라구나비치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떡 서 가지고 엄마야 길 없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인도해 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서 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여러분 이상 안 하셨습니까? 저는 출애국기 볼 때마다 모세는 바보다 그런 결론이 날 만큼 인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솔직한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늘 생겼었어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후로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한 40년을 이렇게 가게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걸릴 거리도 아니죠 그런데 중간쯤에서 실제로 열두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그들이 한 20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마 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까지 40년이라는 긴 길을 걸어갔을까 요즘 같아서는 말 타고 뛰어도 한두 달이면 갑니다 그런 거리를 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갔을까 자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먼저 그 이런 징벌적 성격이 있었죠 40년을 돌리면서 출애국 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생명이 떠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빠른 쇼컷으로 인도할 계획이 없으셨던 것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돈을 잘 보아야 됩니다 바보 같은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셔서 길을 살려주셨다 이런 기적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바다까지 인도하시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본가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13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띄워서 앞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메 자 모세가 바보같이 길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홍해 쪽으로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바보같이 이런 일을 행동을 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행동 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할 것은 길을 잘못 찾아서 바다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고한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이런 기적 수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최단거리, 쇼트컷을, 지름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디투어하게 되는 최장거리로 가게 만들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뭘 말하느냐 하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KTX 타고 가는 길 막으시고 완행열차 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여 철로가 끊어진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 없는 길 길이 도저히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다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지금 40년 왕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본인이 도망갔던 길이 있고 들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는데요? 아니 그 바다 뻔하게 쳐다보고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이런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홍해바다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방법을 다 보여주셨을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17장 17절에서 이유를 뭐라고 했죠? 이는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쇼컷으로 가는데 뒤에서 추격대가 딱 달라붙으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 우리 독립 안 해 우리 자유고 뭐고 해방이고 필요 없어 다시 여러분 당신들의 노예가 될 테니 돌아가겠습니다 할까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길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난 너네들 못 믿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궁극적인 의도는 아닙니다 난 너네들 못 믿는다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뭐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 때문에 연약한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이 이것을 홍해로 돌렸다 그러면 이 논리는 뭘 드러내는 걸까요? 이 논리는 난 이스라엘 애들 못 믿어서 그런다 하는 것이 궁극적 의도가 아니라 이 논리는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쟁이 돼버리면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너질까봐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홍해바다로 너희를 돌릴 테니 이제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 그래 길 없는 곳으로 가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의도는 이 홍해바다로 이끌어 가신 가장 중요한 의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못 믿어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슈퍼피셜한 비상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궁극적인 의도는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되게 하지 않고 나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 하는 당신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홍해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죽도록 싸우는 건 우리 몫이구나 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하지 마라 내가 전쟁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길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쇼컷 놔두고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없는 곳으로 나를 만약에 인도하셨다면 맞닥뜨려져도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의도는 뭘까요? 네가 싸울 일이 아니고 내가 싸울 일이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것을 꼭 신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를 지나야 한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해를 지나간다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죠? 사도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진다 할 때 갈라진다는 말은 자른다 하는 말로 동사가 자른다 갈라진다예요 여러분 자른다 갈라진다 히브리어 동사 그거 어디에서 쓰이죠? 기억나십니까? 할래하다 할래 자른다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바닷물이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잘라 하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어 졌는데 이것은 할래를 받다 할 때 자른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래 받는 일 영적으로 할래 받는 일로 붉은 바다를 거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무슨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이 할래 받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꿀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그것이 밥티죠 그래서 세례받다라는 단어로 음력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도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도무지 인생들이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셔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다르게 질문하면 길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길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What is the way? Where is the way? 가 아니라 Who is the way? 누가 길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What과 Where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주님은 Who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없는 그곳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길은 여기에 미우라 아야꼬의 소설의 제목처럼 길은 여기에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곳에서 Where is the way? What is the way? 가 아니라 Who is the way? 길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왜 홍해로 하나님이 이끄셨는가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길이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지름길 놔두고 디투어로 돌아가게 하실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나마 있는 디투어도 놔두고 끊어진 철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끊어진 다리로 길 없는 바다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그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는 분을 만나라는 금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왜 길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는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자리 한가운데 진태의 양란이 되도록 왜 나를 그곳에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거기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과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을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지금 주님은 배수진을 치고 애국군대와 싸우라고 홍해바다 앞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 전략이죠 주님의 전략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길이 누구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출애굽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홍해바다 갈라지는 신비로운 기적을 공부하고 그런 기적 믿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다도 못 갈라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배수진 치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리라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쫄고 당황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쯤 되면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의심 많고 질문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안 가르쳐줬으면 모세가 움직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서 모세가 어땠어요 바라오가 조금만 화내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군시렁군시렁군시렁 거리죠 조금만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때려치워라 안한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또 군시렁 거리죠 좀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버티죠 나중에 별일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미리 말 다 안 해줬으면 모세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하는 모세는 절대 올리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또 만나기 힘든 분 또 생기는데 분명히 모세는 안 따라왔을 거예요 거기까지 평소에 모세라고 한다면 저기까지 가라 내가 거기서 분명히 뭔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실제로 모세가 하는 말이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지금 기도했거나 이런 표현 한마디도 없어요 주저없이 바로 뒤에 애국군대가 따라오자 외칩니다 그걸 보면 이미 모세가 이제서야 들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나 모세나 이런 영화 보면 모세가 바닷가 앞에서 머리 쥐어뜯고 막 고민하는 건 약간 과장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17절 18절 볼까요 17절 18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게는 아까 읽었던 거죠 하나님 그들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략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 상황을 다 말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증거는 14장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이미 딱 뒤에 이집트 군대 갔다가 오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게시받았다 뭐 이런 표현 없어요 바로 소리쳐버립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 하실 일을 알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보이는 반응을 봐도 좀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데 뭘 자꾸 물어보니 아는 그대로 해 이 말이에요 자 15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14절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무슨 말이죠 아니 지금 왜 또 기도하니 왜 부르짖고 있니 나한테 그냥 가라 그래 쟤들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내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소리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쳐라 이 말이죠 나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팡이 들어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답이 없어서 답을 몰라서 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답을 알고도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부르짖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순간이었다 이 말이죠 모세는 지금 순종해야 하는 순간인데도 여전히 돌다리를 누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응답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홍해 앞에 와가지고 또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알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우 인생에 답을 몰라서 인생에 두려운 경우 많아요 그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답을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답을 알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두려워서 순종 못할 때 인생에 답을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답을 알지만 두려워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답을 몰라서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너 정말 답을 몰라서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몰라서 그러니? 아니면 답을 알지만 순종하기 싫어서 그러니? 오늘 모세는요 답을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답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골복이시는 저 인간을 향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지만 내 마음에 있는 실망과 좌절과 미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순종하고 싶지 않게 만들잖아요 오늘 모세는 답을 몰라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알면서도 또 부르짖고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좀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에 능력 있다는 분 만나면 와가지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능력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 막 예언기도 해주고 나면 또 한 두 달 있다가 또 기도의 능력 있는 분 만나면 또 가가지고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또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또 받고 나면 또 한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또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용한 목사님 계시면 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예언기도 해주세요 점치로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용한하는 점쟁이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근데 놀랍게도 맨날 뭔가 답을 들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다 아이가 고마해라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고마해라 이제 그냥 가라 이제 순종 좀 해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산위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 두사 둘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올라가시니는 본 그대로 내려오리니 너희는 가서 사명을 다하라 무슨 뜻이죠? 좀 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지 말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 여전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건 영성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돌다리는 두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다리 두드리고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신 돌다리라면 순종하고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왜 너는 나에게 또 부르짖고 있느냐 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가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가 답을 몰라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답을 알고도 내 마음과 기분이 그 순종의 자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내 속에 움츠러져 있는 이 마음들 그것이 모세를 흔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모세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워낙한 마음을 붓고 뚱꽝대를 놓은 바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걸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쏟아놓는 폭언과 망발에 당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홍해 때문에 흔들린 것도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바로가 완악하여 너희를 추격해 올 거라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눈앞에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린 것은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놀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폭언에 그냥 마음이 휩쓸려버렸습니다 14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이죠?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 그냥 놔두라고 그랬지 않냐 우리 여기 광야에서 죽을 바에 노예 생활이 더 낫다 이집트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커피브레이크 하시는 분들은요 테이블에서 이걸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나 인간아 막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그냥 앙칼진 막말들이 그냥 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난 것은 10절이에요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놓고 돌아앉아가지고는 모세한테 막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인간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놓는 날 지기려고 때리고 나왔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막 차라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냥 앞에 가서 나도 앉아서 기도하려고 쓱 들어가다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도 안 신었는데 앞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손가락 끝을 발가락으로 살짝 밟았어요 막 방언하시다가 딱 쳐다보더니 눈까리는 빼놓고 다니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늘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눈까리는 빼놓고 다니나 어휴 그 폭언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나와버렸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모세를 쳐다보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나 처음부터 그랬지 거의 이러는 분위기예요 참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막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서 맞아요 권사님 나는 하나님 사랑밖에 몰라요 그러다 지나가는 딸을 쳐다봐요 야 나 집에 안 들어가고 방에 안 들어가고 뭐 나왔어 그러고 있으면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현실 우리 안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듯한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앉아가지고 쏟아놓는 사람에 대한 막말 이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보고 있던 모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 내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 하나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런 공격하는 말 앞에 그냥 모세도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 안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도 사람의 말에 휩쓸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봐야 소용없고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한다 그냥 이런 생각에 손쉽게 한 방에 무너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술을 열 때에 기도와 말을 합당하게 사용하자 또한 귀를 기울일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신 것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 너무 찾지 마십시오 바른 길, 진리의 길 바로 Where is the way? What is the way?를 외칠 시간에 Who is the way?를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요 바다가 갈라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신 것을 경험한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